F.A.C.K 자 이제 삼제이의 우유회전 시작됩니다 삼제이 삼제이 자 오늘 오늘의 방송은 제 형님 핫핀 댄스를 보여줄건데요 배아 웰빙이 대세잖아요. 자 30초 남았습니다. 30초. 아 잘하면 괜찮네요. 요즘 웰빙이 대세잖아요. 자 30초 남았습니다. 30초. 자 여러분 다른 것들을 신경 써도 돼요. 야 웃겼어 웃겼어. 야 진짜 대박이다. 자 오르게닉. 이게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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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. 야 지민이 손가락에서 3cm 깎아본 거 아니야? 야 너 다 볼 것 같아. 표정을 왜. 야 허리 편네 허리 편네. 야 허리 편네 허리 편네. 야 허리 편네. 야 허리 편네. 야 허리 편네. 야 허리 편네. 어느때보다 긴장된 건 중요하니까. 잡아주세요. 65. 오케이. 잠깐만 잠깐만. 한 번만 다시 해보자. 오케이. 다시 해보자. 왜 이렇게. 우리 집이. 아니 팔 길이가. 샤악. 아니 뭐 어때 그냥. 다리 길이가 아니고. 아니 너가. 너가 키 제일 작은데. 샤악. 뭐야 뭐야. 아니 팔 길이 짧은 게 뭐가 문제야. 집이. 뭐라고요. 집이 뭐라고요. 73장. 야 3이 뭐. 73장. 와 와 와. staan. 와 와 와 와曇änge. 니 이거 풀 좀 먹을래!? 자 뭐! 샤ú. 나 탈래. 예이! 위 바이. 어쭤 까지 않아? 조금 그런 거 없이 하나 있네 어? 조금 어색하네 하하하하하 아 진짜 이런 거 조금 민망한데 진짜 미안해요 화장실 한 번만 갔다 올게요 화장실 나오고 싶어요 화장실 한 번만 갔다 올게요 화장실 한 번만 갔다 올게요 들어와 들어와 나이스 얘가 스킬 자 그만해 록파이스 나와라 록파이스 이거 솔직히 아니고요? 아 이거 아닌 거 같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같고 정우 씨 갑자기 왜 어린애랑 하는 거야 신인 배우 신인 배우 셋 열어주세요 뭐야? 열어주세요 뭐야? 열어주세요 뭐야? 뭐야? 열어주세요 뭐야? 뭐야? 아 아 아 뭐야? 아 액자 뭐 야 액자 뭐야? 액자 뭐야? 액자 아파 아파 밀지 마 아 아 멤버들 아시다시피 드세요 지금 지금 휴가 형 휴대폰 대경화면입니다 대경화면입니다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요? 대경화면에 했는데 우리 아티스트 접견실에 둘자 이거 아티스트 접견실에 드라벌 이 셈의 저희 뒤로 깜짝이야 나이스 대박 영상이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나이큐 삭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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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마지막 하하하하 겁나 귀여워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겁나 귀여워 아 겁나 귀여워 남아있는 생일 또 이제 지민이가 있었죠 아아 아무래도 이제 우리는 야 생일 선물은 도망간 30분이야 아 진짜 맞아 뉴욕에서 보자 정국아 정국아 뉴욕에서 보자 아 형 고마워 하하하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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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너보다 5살 오르지만 나는 너의 엄마인 것 같아 네 네 하 하하 하하